이따가 상대 파라 있는데? 파라 정도가? 얘네 힘 막았나보다 힘 막 오 뭐지? 뭐야 베르시 여깄어 티가 없었네 티가 없었네 그니까 티가 없었네 말아봐 난 이 정도는 아.. 티가 없었네 공격력을 높여드리지요 Q가 없었네 파라가 아 맞다 파라가 열로 채워지는게 느려졌지 어쩐지 좀.. 그거더라 어 뭐야 이게? 잘못 날렸나보다 내가 아니 이게 어쩐지 그.. 연료가 아 뭐 내가 폐취됐지 이거 아 맞아 어쩐지 폐취된거 모르고 원래 하는것처럼 날다가 아 뭐야 저거 야타 한 번 더 넣어도 될거 같기도 하고 아 뭐야 너무 야타 안 봤다 저한테 오세요 우웅 남편이 임무 준비됐습니다 군고기 충전중입니다 비켜라 아이고 준비됐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어 뭐야 한 대 맞았다 아 이게 무빙이 뭔가 다르다 서로 패치되어 이거 무빙 바뀌어가지고 인질감 들어 와 잠깐만 어 뭐야 열심히 날 줘 나 부자 걸렸다 잠깐만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냐 이게 무빙 패치되어가지고 너무 이상해 서로 무빙 이상해 서로 와 이거 파라 많이 날고 움직이는게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여기서 파라라네 궁극기 충전 중이야 어 3층에 파라 있는 것 같은데 사라졌나 아 봐 정말 잘못 눌렀다 왜 10필 거점에 아 아 아 아 아 사라졌나 아 리방은 엄청 빨리 했는데 그거 방송 늦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궁극기가 준비됐어 뭐야 정보 오른쪽으로 어 안돼 여기 괜찮은데 아 아 벌써 쓸 필요 없구나 호그필 아 파라나 정크 왼쪽 온다 어 어 나이스 타이어 날렸다 쟤네 오 야 뭔데 아니 씨 나도 벌써 날렸네 아니 씨 포화를 막아 아 에바지 이거는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뭐 오늘의 좋아가 달려있네 아 파라힐 퀵 빡세게 받아 잠깐만 뭐야 깜짝아 야 야 야 야 파라가 날 따라 댕겨 아니 아 파라 아 나 파라 아니 흔들리지마 지금 자기만 보게 하려는 속셈이야 저거 나는 얇다 봐야돼 아 공급기가 거의 준비됐어 점 오그 포렌스 기다릴게요 자 땅 으 앟 하늘에서 정의각 뒷발춘다 으 으 간주 안 되겠다 마을 수는 없다 아 정말 어! 어 그냥 쓸 거 그랬나? 아 그냥 야타 같은 거 부착하면 늘어서 뺄 거 그랬나 조어를 뭐야 어! 어 이거 미친 총이네 야타! 야타 고립이야 중면에 아 율루가 빨리 빨리 안 찬 다 다운 거 같아 근데 뭔가 무빙은 되게 괜찮네 무빙 치기엔 뭔가 좀 자유로워질 거 같아 근데 좀 계속 못 날아있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 몇 대 맞으면 내려야 될 거 같아 아 저걸 못 맞췄어 파라 개피 나이스 우리 팀 지워만 아 아 아 아 아 왼쪽에 오고 있는데 님들 지켜라 왼쪽에 오고 있어 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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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화 준비 완료 준비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붓기가 준비됐습니다 파라 왼쪽 날 거 같은데 메르신님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맞다 알았어요 어 내 위에 있었네 알겠습니다 공격력 등수원 감사드립니다 어때 어디가 이리와 이리와 어 나이스 무서워 뭐야 우리 아타 개 개고수 와 부자 타임 레전드 그냥 그냥 거의 그냥 쫌을랑 같은 거 나이스 진짜 아타 공격력 강해졌습니다 궁극기 충전중입니다 오 나이스 살리겠다 저거 죽게요 베르신이 아 나한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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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리 잠깐만 뭐야 이거 방금 보였지 으어어 정세지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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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화났어 화났어 아 저기 근데 뭔가 그거다 아